지퍼를 쫙 열어서 아예 걷어볼께요. 안쪽에 저희가 드리는 솜이 있고 지금 이 패드를 보시면 이 커버를 보시면 그냥 혹겹이 아니에요. 그럼요. 보시면 이게 다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누빔 커버입니다. 누빔 커버가 좋은 것은 세탁 자주 하셔도 흐드러지거나 조금 낡아지거나 하는 느낌 적으시고요. 딱 이 패드로 쓰셨을 때 겉도는 느낌 없이 짱짱하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자체가 이렇게 푹신한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중 외에 푹신하게 쿠션감 주는 것처럼 안쪽에 이렇게 솜이 들어가는데요. 솜 자세하게 저희 보여드릴게요. 뒤쪽에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럼요. 돌침대나 매트리스 위에서 안 미끄러지겠죠. 다 되어 있고 아래쪽에 솜을 보여드리면 솜의 두께가 한 5cm 정도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겹면 요솜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솜보다 되게 비싸고 꺼져있는 일단 요솜을 넣어서 요를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꺼지면 쿠션감이 덜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누웠을 때 배기수가 있으니까 솜만 따로 수 구입해서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따로 솜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고 폭신폭신하게 이 새 솜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니 대신에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시면 4만 9천 원 상당에 아예 이 속통을 다 챙겨드립니다. 겹면 이 솜의 장점은 내구성, 보온성도 좋지만 물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위생적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. 아주 탱탱하죠. 폭신폭신하죠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베개 커버도 세트로 딱 하시게. 그럼요. 다 맞춰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. 이쁘죠. 앞뒷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뒷면 솔리드한 느낌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. 색상 다 맞춰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보통 왜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. 친구가. 네. 그러니까 모던하면서 뭔가 고급스럽고 가을 겨울에 커피 한 잔 딱 여기에 누워서 TV 보면서 마시더라도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은.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운 컬러를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. 방송이 끝나면 겹면 요소문 못 드립니다. 네. 국내 생산 제품이라 가격도 되게 비싸고 사실 메종두블랑이 손도 함께 제작을 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오늘 만나시는 5만 6천 6백 109원. 그러니까 요 가격 안에 솜까지 함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솜을 못 드리는 거고요. 거기에 이제 나머지 아너 컬러들을 보시면 소개해드렸던 게 브라운이었잖아요. 네. 지금 보시는 건 그레이랑 옐로우. 패턴은 똑같고 컬러만 틀려요. 네. 그러니까 보고 계신 그레이 컬러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. 그레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푸른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고요. 정말 그 집안 분위기를 모던한 느낌으로 바꿔보실 수 있고 보고 계신 옐로우 컬러는 아마 흔치 않은 그런 머스터드 옐로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즈넉한 느낌으로 노블한 느낌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